당, 진나라, 제후국 당나라와 황제국 당나라의 공통점은 당 땅을 봉지로 받고 당 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는 것으로 춘추정국시대 당과 황제국 당고조위원회 당 땅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협 봉지의 고사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들 송왕이 어린 나이에 직위하자 무왕의 아우인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다. 송왕은 동생인 수구와 소꿉놀이를 하며 오동나무 잎을 따 신규를 만들어 수구에게 주면서 너를 제후에 봉한다 라고 우습게로 말하였다. 숙부인 중옥은 주옥가들이 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송왕에게 천자는 장난으로 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자가 말씀을 하면 역사에 기록되고 예가 이루어지며 천자의 말을 노래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왕은 수구를 당에 봉하였다고 전해진다. 제후를 봉하는 것을 뜻하는 송어인데 말을 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협 봉지의 고사성어를 볼 때마다 손저들의 마음가짐에 잠옷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당나라의 시조는 송왕의 동생 당숙으로 당의 지명은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탕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당숙의 아들 섭을 진후에 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이곳이 우리 역사 속의 진주입니다. 진주광씨들이 기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중동국여지승랑 구경본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지는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당숙의 아들 섭이 봉지로 받은 진주란 진주의 군명 광주에 있는 능호가 강릉입니다. 경도인 개성부의 능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송종릉 능호는 강릉이니 남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교가 경도인 서울에 있다고 했듯이 개성부에 있는 능침은 모두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신중편에 능허당은 곧 촉성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관은 곧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붕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허당이 있었던 능허와 조양관이 있었던 조양의 지명을 밝히면 진주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동파 소식의 능허대기를 일부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과 탁정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동파 소식의 능허대기란 진주의 신중편에 나오는 능허당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대로 진한추당의 궁궐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진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능허 충청도 보령의 속진에 능허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군명을 신천신읍이라고 합니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용포에게 명을 내려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을 생매장한 장소가 바로 신한으로 이곳입니다. 신천신읍 신한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한은 경상도 송주의 군명으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지 홍제전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상림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화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윽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능허모설을 읊은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읊은 상림원이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저목의 능허모설인 것을 보면 소식의 농어덕의 능허대가 이 상림안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파 소식의 부임지 봉상은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능허가 바로 화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양 경상도 진주의 신징에 나오는 조양관은 조양에 있는 건물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에 종목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브리테니카 사삼양주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적은 영주이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하며 조양을 고려 왕권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광주에 있는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상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천이란 덕원, 덕주, 덕양에 있는 하천입니다. 경기도 고향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경기도 고향의 군명 덕양은 또한 덕원, 덕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향의 역사 속 천하의 중심 요 지역이었던 것으로 지명 고향 덕양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진주가 바로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에 진 한 수당의 궁궐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바로 조선의 화성이었습니다. 이곳에 당수구의 아들 섭이 진 땅의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나라, 정나라에서 물론 정씨가 탄생하는 것은 성시적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처음 정나라가 있었던 곳이 하수와 낙수 유역이었는데 후에 낙수의 동쪽으로 옮겨 신정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선 하수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하양의 흐른 물이 하수이고 이곳이 하남과 하북, 하동을 나누는 경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하양현의 역원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양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양에 가까운 곳에 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나라가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정나라의 멸망 정나라가 있었던 곳이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은 또한 하나라의 공국자 우가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경기도 양성을 적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로 양주 양원에 있는 성이 양성입니다. 양은 볕이 드는 곳이라 밝은 박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이곳이 파촉의 파였던 곳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산천을 연영해보자. 천덕산 현서쪽 1위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진산 천덕산은 또한 황해도 황주의 군명 천덕으로 상기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원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제형을 연영해보겠습니다. 고려 강호문의 시에 용성 깊은 지역에 외로운 성이 있는데 골 이름은 간의 명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양성의 근처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이라고 합니다. 정나라의 수도 양성이 천하의 중심 천부를 지키는 왕구의 박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나라, 춘추정국시대의 오나라와 삼국시대의 오나라는 동일한 위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오씨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곳의 지리적 위치를 찾아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중원이란 충청도 충주의 군명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이 중원이며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라의 태백과 중홍이 고주국의 백의화 숙제였다고 이미 밝혀들었습니다.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양덕의 산천과 방면을 인용합니다. 오나라에 있는 산이 오광산과 오광으로 이곳이 영흥의 정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밝은 터인 박터의 부도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옆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인동의 사원을 인용해보자. 오나라에 있는 산이 오산입니다. 경상도 인동의 여원을 인용해보자. 양원역 현해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이곳이 논나라의 곡부와 관련이 있으며 제양이란 강태공의 제 나라이며 제 왕의 도시이고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이며 양평양원이란 이곳에 양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나라가 있었던 양성이 아주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양이란 또한 이곳이 제 나라 땅으로 오와 제가 아주 가까이 서로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태안의 고적을 인용해봅시다. 오산소 군남쪽 이시보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태안에 가까운 곳에 오산소가 있었던 곳으로 태안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지에 있는 송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지로 왕부가 있었던 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왕부가 있었던 태안에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화순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오송산 현해동쪽 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의 송이 오송으로 그곳에 있는 산이 오송산이 됩니다. 전라도 화순에 가까운 곳에 오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 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어로 불쑥쑥아 올라오는 장면으로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이라의 높이 떴노라고 했습니다. 오와 천하라가 동정어의 동남측에 벌려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동정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정어가 역사 속 강릉에 있었다고 하니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추가로 인용합니다. 어떤 종류의 판소리 단가 모음집에서 판소리 단가의 명창들이 빠지지 않고 부르는 단가의 대표선수 망고광산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망고광산에서 동정어가 역사 속 경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나라 다음 편인 초한대전의 주인공이 초나라입니다. 이곳의 지루적인 위치를 밝혀 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전욱고향이란 천왕의 비왕으로 당군왕검 고주몽의 손주이기도 합니다. 초나라가 있었던 곳을 찾아 봅시다. 평안도 이상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나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해보자.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낙양이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권을 인용해보자. 낙양요 주 서쪽 3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은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이 됩니다. 서울의 동대문 너머가 바로 초나라가 있었던 낙양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태공의 제나라와 미작의의 송나라 소공석의 연나라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